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하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귀도반로썸이 만든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재단은 PSF라고 하는 비영리재단이 존재합니다. 파이썬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각광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만큼 인기 있는 언어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가장 인기 있는 코딩 언어를 골랐을 때는 파이썬이 1등 그리고 자바가 2등이었습니다. 2015년, 2014년까지도 계속해서 파이썬이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이썬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고 많은 개발자들이 선호하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는 그 특징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썬은 공동작업과 유지보수성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 언어 자체가 굉장히 쉽고 빠른 습득이 가능한 언어이다 보니까 접근하거나 진입장벽도 낮고 그리고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사고체계와 유사한 것도 큰 특징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소스코드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3이 1, 2, 3, 4라는 것 안에 있으면 H라는 걸 출력해봐라 라는 샘플이 있을 때 그냥 만약 3이 안에 있다면 이거 안에 있으면 프린트를 해라 H 이런 식으로 영문을 리딩하듯이 그냥 이 소스코드 리딩이 가능할 정도로 사람의 사고체계와 유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오픈소스인데 이때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용어는 PDFL이라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이 파이썬도 PDFL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PDFL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소스코드를 수정하는 최종 권한을 갖거나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로 이런 오픈소스 기술을 처음 만든 창시자가 맞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개발자들이 소스코드 개선에 참가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소스코드의 반영을 결정하는 건 귀도발로썸입니다. 또 큰 특징으로써 접착, 글루를 둘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단점이라고 하면 복잡하거나 반복되는 시스템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하드웨어 제어 같은 것들은 파이썬에 그렇게 어울리는 동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랑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 다른 언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언어도 파이썬을 활용하는 이런 결합 방식으로써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게 C인데 프로그램이 전반은 파이썬으로 만들고 빠른 실행이 필요한 부분을 C로 만들어서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 포함을 시키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속도적인 이슈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비동기식 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레딩 대신에 단일 이벤트 루프를 활용해서 하는 비동기식 코드를 작성하는 데 뛰어납니다. 자원 경쟁이나 교착 상태를 유발하지 않고 작성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 굉장히 간결한데 파이썬의 기본적인 철학은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이트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개발 실력을 올리기 위한 사이트인데 게임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을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답을 제시를 하게 됐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깔끔한 코드를 작성한 사람을 뽑고 가장 창의적인 코드를 작성한 사람이나 가장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답안, 해설, 이 문제에 대한 해설, 솔루션을 다 확인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클리어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가장 간결하게, 가장 빠르게 개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지향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철학이고 이런 파이썬 활용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유틸리티 제작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도구들이 제공이 되고 GUI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TK-Inter라는 것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고 5줄 정도만 작성을 해도 윈도우 창을 띄울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개발이 가능합니다. TK-Inter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루 언어이기 때문에 C로 가지고서 파이썬을 사용할 수도 있고 파이썬을 가지고서도 C나 C++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만드는 웹사이트 제작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수치연산 프로그래밍이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수치연산과 같이 복잡하고 연산이 많은 경우는 C같은 언어로 하는 게 파이썬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빠릅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도 넘벌리 파이썬이라고 해서 이 모듈을 제공하는데 이 모듈 자체는 애초에 C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도 수치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베이스나 인포믹스나 오라컬이나 마이예스케일 같은 이런 DBA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이외에도 피클 모듈이라고 해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이런 자료 형태들을 그대로 파일에 저장해서 불러오는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분석 그리고 사물 인터넷 같은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 모듈이란 것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전까지는 R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했다면 파이썬의 판다스 모듈이 등장한 이후로는 R도 아직까지 많이 사용을 하지만 파이썬을 통한 데이터 분석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도 파이썬은 활용도가 높은데 라즈베리 파이를 제어하는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최근에 라즈베리 파이 3을 사서 활용을 해봤는데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OS로 라즈베리 파이 안을 이제 탑재를 시켜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파이썬 2, 3 IDE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파이썬 언어드 명령을 가지고서 실제 하드웨어 형태의 파이썬 센서들을 동작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파이썬으로 할 수 없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하기 좀 어려운 일들을 보자면 시스템과 밀접한 프로그램 영역이라든가 모바일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파이썬의 사례를 보게 되면 구글과 드롭박스는 창시자인 귀도발 로썸이 전부 다 거쳐간 회사들로서 귀도발 로썸이 구글에서 7년 정도 머무르면서 내부에 있는 이런 구글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다 파이썬으로 제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텐서플로어도 파이썬이 활용이 됩니다. 지금은 구글에 떠나서 드롭박스에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드롭박스에서도 지금 파이썬 언어를 개선하는 동시에 API 개발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파이썬의 오픈소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고라든가 나사 같은 곳에서도 파이썬을 이용할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썬이 주목받는 이유는 IoT나 컴퓨터 비전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머실러닝 관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을 키워드로 적절히 활용을 하고 관련해서 특징을 알아주시면 답안을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